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이놈의 물가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뭐 이것저것 장을 봐도 장에 돈은 많이 썼는데 장바구니에 몇 개의 물건밖에 안 들어간다 하는 말씀도 많이 저한테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가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잡히지 않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데 과연 금리인화 가능할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트에 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 지난주 그 가격이 아니네 귤값이 50% 오르고 말이죠. 야 배춧값이 80% 오르고 야 너무 힘들다. 뭐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장바구니에 몇 가지 물건밖에 안 들어가 있네. 어 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배경에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초코파이를 먹는데 초코파이를 사는데 뭐 10년 전 초코파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천원이었어요. 그런데 뭐 5년 전 초코파이 가격이 2천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초코파이 가격은 3천원이에요. 초코파이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주고 초코파이를 살 뿐이죠.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는 국면이고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더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돈을 돈으로 들고 있어야 되나 저축으로 들고 있어야 되나 부동산으로 들고 있어야 되나 주식으로 들고 있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 그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걸 제가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걸 재테크로 정의하죠. 재테크의 정의를 저는 그렇게 합니다.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고물가가 지속되는 구간에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는 쪼그라들고 더 이상 만원으로 같은 점심을 해결할 수 없는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국면에 우리는 놓이게 되고 또 월급 들어와봤자 카드대금 빠지고 국민연금 빠지고 자동차 할부 빠지고 의료보험 빠지고 그리고 그 통장은 텅텅 비게 되죠. 이것저것 다 오르는데 또 월급은 오르지 않으니 나의 월급은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다. 라고들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 참 우리 서민들의 또 임금근로자 여러분들의 서름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물가 속에서 고물가가 또 장기화되고 지속되다 보니까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로써 금리 인상을 단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물가가 잡혀야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인데 물가가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물가가 과연 잡힐까? 물가 잡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금리 인하 시점 언제일까? 이런 부분도 코멘트를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제 2024년 경제 전망서에서도 뉴 레짐의 시대다. 물가 상승률은 다소 떨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여전히 높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금리는 높은 금리일 것이다. 대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고물가 고금리가 고착화되고 장기화되는 뉴 레짐의 시대에 우리는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잘 안 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정말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24년 경제를 한마디로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했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제는 고물가가 전제된 거예요. 그죠?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만난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고물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4년 경제는 여전히 고물가 시대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정말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물가는 왜 잡히지 않을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차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뿐이지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계청에서 매월 초에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 통계 발표를 보면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나는 믿기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물가 상승률이 정점에서 2% 목표 물가를 향해 떨어지는 흐름이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많은 언론 속에 기사 속에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정말 높은데 물가 상승률 떨어졌다고? 그게 말이 맞아? 체감과 지표 물가가 너무 괴리가 심하다. 이 통계를 내가 믿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들도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그 통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통계를 받아들이는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물건의 가격이 이 값이 100원이었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5.4%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5.4% 오른 100원에서 5.4% 오른 약 105원 가량에 되는 이 물건 가격이 또 3.3%가 오른 거예요. 그럼 5.4%에서 3.3%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지만 물건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주로 물가인 것이고 우리가 통계로 지표로 받아들이는 그 물가 상승률의 개념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도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높은 것이다. 심지어 제가 2023년에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가 어떻게 괴리가 있는가? 라는 것을 이미 영상을 담아냈고 그때는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요인만 설명해 드렸는데 정말 그때는 한 열 가지 이유를 놓고 왜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가 괴리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 본질적인, 교과서적인 물가는 왜 잡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아직도 있으시다면 백화라를 좀 봐주시길 바라고 지금부터는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왜일까라는 지금 버전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 지표를 추계할 때 지수를 추계합니다. 460여 가지 소비품목의 가격 등락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460여 가지 소비품목의 가격을 지수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화된 가격을 보면 이 바그래프죠. 파란색. 한 번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받아드는 지표는 뭐예요? 물가 상승률이죠. 그게 바로 이 빨간색 그래프예요. 빨간색 그래프가 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IMF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팬데믹 경제위기 때 조차도 물가가 작년보다 그 전년보다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잡히지 않는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서 2% 수준, 목표 물가 수준에 안착하느냐 2%를 벗어나서 너무나 높게 치솟는 물가를 경험하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목표하는 2% 물가 이 2% 목표 물가치를 상회하면 고물가다. 고물가 시대다.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정의하고요. 2%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물가 시대다. 이렇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이 연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실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디플레이션에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중국의 모습처럼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그때도 또 심각한 어려움을 주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쨌든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물가는 한 번도 잡힌 적이었고 앞으로도 물가가 잡힐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2% 수준으로 잡힐 수 있다.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질문은 물가 상승률은 왜 잡히지 않는가? 이 질문이에요. 최근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9.1% 정점을 찍고 한 4% 정도까지는 좀 빠른 시간 안에 내려왔는데 4%를 기록한 이래로는 끈적끈적하게 3.1%까지 안 떨어지고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에요. 이걸 제가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한 고물가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대드리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등락률이에요. 그럼 22년 연 중반에 6, 7월에 정점을 찍었을 때랑 비교하면 23년 연 중반은 어때요? 급격히 물가 상승률이 나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 기조효과니까. 22년 6, 7월 치솟았던 그 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의 등락률은 나름 안착되는 겁니다. 근데 23년 연 중반에 나름 안정화된 물가 상승률의 기초에서 그거보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를 계산할 때는 이미 떨어진 물가에서는 거기서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 관점에서 기조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조효과가 발현되기 때문에 24년 상반기 중에는 특히 이 물가 상승률이 잘 안 떨어질 겁니다. 다만 23년 이제 하반기 들어서 물가가 나름 안정화되는 수준에 도래했었기 때문에 24년 하반기 들어서는 또 기조효과가 발생하면서 또 상당히 2%를 향해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조효과에 따른 끈적끈적한 고물가 기조 물가 상승률이 잘 안 잡히는 것 아까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2% 수준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첫 번째 근거 기조효과를 들어서 답변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근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왜 2%를 향해 빨리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를 계산할 때 구성되는 항목들을 해부해 봐야 돼요. 해부를 해보면 특히 뭐가 그 기여도가 여전히 높아요?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뭐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 서비스 물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근원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근원 서비스 물가가 떨어질까요? 제가 여러 차례 즉시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서비스 물가, 서비스 가격을 결정짓는 핵심 비용 요소가 임금, 인건비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된다.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려면 어떤 여건이 조성돼야 돼요? 고용 시장이 다소 악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고용 시장이 탄탄하니까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 수 없고 그러니까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떨어질 수 없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빠르게 도달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왜 잡히지 않는가 답변 되셨죠? 고용 시장이 특히 미국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고 여전히 미국 고용 시장이 견조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고 또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으니 그런 서비스 물가가 당장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2% 목표 수준에는 여전히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중국은 왜?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금리를 도입했다. 왜 그랬을까요? 높은 물가를 만났기 때문에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한 것인데 그럼 중국은 왜? 왜 금리를 계속 인하하는 겁니까? LPR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겁니까? 또 지급준비율을 왜 이렇게 떨어뜨려가면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려고 합니까? 그 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답이 뭘까요? 바로 물가예요. 여전히. 중국 물가 상승률이 지금 목표치가 3%에 해당하거든요. 3%를 밑돌뿐만 아니라 밑돈 수준은 진작 22년 중반부터였습니다. 22년 중반부터. 그리고 2020년 이래로 계속 3% 목표 물가를 밑돌았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심지어 23년, 24년 들어서는 마이너스 물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금리를 인하한다고요? 낮은 물가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올리고자 금리를 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물가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왜? 라는 질문을 하세요. 2016년 이래로 일본은 지속적으로 7년 동안 마이너스 0.1%라는 정책금리를 유지해왔습니다. 왜 일본은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유지해왔을까요? 바로 역시 물가입니다. 세계적으로 고물가의 고통을 겪을 때 사실 일본은 그동안 이렇게 2020년, 21년, 22년 중반까지도 낮은 물가 때문에 실험했거든요.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을 경험했거든요. 그 디플레이션을 경험하던 나라가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반영된 물가가 고작 4%대 물가였고요. 일시적으로. 평균적으로는 3%대로 내려왔다가 최근에는 2%에 거의 부합하는 물가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때문에, 고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일본은 경기 부양만 집중하자 하면서 낮은 금리를 도입했었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지난주에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뭔가요? 금리를 정상화하는 목표인 거죠. 이제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에 거의 도달했고 목표하는 수준, 안정적인 물가에 도달했으니 이제 낮은 금리면 더 이상 코로나19가 와도 전쟁이 와도 경기를 진작시킬 만한 통화정책수단이 없는 거다.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수단을 갖추기 위해서 금리를 정상화.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정상화된 금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 혹은 그 이상의 금리를 올려놔야 지금과 같은 시점에 금리를 나름 정상화해놓아야 그래야 필요시에 총알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의 금리 인상은 금리 정상화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일본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최근 일본 CPI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추이를 보시니까 목표하는 수준이 2%인데 2%를 웃돌다가 24년 1월에 1%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론 2월 달에는 2.6%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어쨌든 2% 수준의 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그동안 없었던 것이다. 적정한 물가가 찾아왔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높아서 높은 물가가 부담이 돼서 그런 이유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의 코어 인플레이션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신다면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을 정확히 합니다. 이제 그토록 염원하던 고물가 그토록 염원하던 고물가가 아닌 적정 물가에 도래됐기 때문에 굳이 물가 일시적으로 4% 정도를 기록한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감사한 물가가 찾아왔던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7년 동안 한 번도 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도입했었던 배경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 찾아올지를 말씀드린다면 다른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한국은행이 바라본 한국의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본다면 2024년 하반기 정도면 목표하는 수준 2%에 거의 부합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2%에 부합하는 물가 추이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 동안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2.3%니까 2024년 7, 8월은 약 2.5%에 가까울 것이고 그리고 2024년 11월, 12월은 2% 수준에 거의 부합하는 물가에 도래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견지에서 24년 하반기 중반 정도면 물가 상승률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 조금 이르면 8월, 조금 늦어지면 10월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금리 인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전제해 놓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시점도 반영해 가면서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현재 한국은행이 바라보고 있는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면 특히 근원 물가 추이를 보시면 하반기는 정확히 근원 물가가 2% 수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는 금리를 인하해도 되겠구나 이제 목표하는 수준의 물가에 도달했구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 나는 토끼는 잡았구나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통화 정책의 움직임, 수순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미국의 기초에서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의 기초에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단행할지는 지난주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사실 그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 2%에 부합하기까지는 떨어지는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2% 목표 수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심각하게 높은 고물가일 것이다 이미 올라간 가격에서 또 한 번 2% 올라간다니 부담이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기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고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시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